여러분 알다시피 진정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약이다 이 기다림의 미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유리원들이 돈을 많이 벌은 거예요 오늘도 또 폭등하네 난리 났네 오늘 계좌들이 또 아유 전문가님 계좌가 전부 다 아니야 빨간물이 들었어요 빨간물이 시뻘겋게 들었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유 오늘도 그냥 전부 다 시뻘겋니다 전문가님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뭘 어디까지 가? 그냥 붙들고 가요 무너질 때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님 그럴까요? 무너질 때까지 가는 거지 정배열이 무너질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가는 거지 아이고 요즘에 난리가 났네 저거 아이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대장이다 무조건 잡아라 에코프로비엠 또 나가네 또 나가 아 참 무섭습니다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그냥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어서 사줬더니 또 내려왔어 또 사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또 사 그랬더니 이 세상에 이게 뭐예요? 더 사니까 수익은 점점 더 커져버렸어요 무섭죠? 이게 시장이다 템플토는 역시 가치투자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학고객님 멀리보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가서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투자가 뭔지 오늘 팔구 사고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렇죠? 팔구 사고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렇죠? 좋은 종목을 그냥 들고 가면 돈이 된다는 거 그걸 또 배우고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일이 벌었어요 오늘도 시장은 여기저기 올라가는 종목만 보이네요 그렇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는 동안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전파자를 놓고 미국, 중국 간의 설전이 미국, 이중, 미중 무역전쟁 두 번째로 비화돼서 전문가와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확보를 외쳤습니다 전부 그저 여러분들이 들은 건 뭐예요? 현금 확보하라 현금 확보 저도 머니투데이 이런데 유튜브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전부 하나같이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미중 2차 전쟁에 들어가서 현금 확보해야 된대 기수는 올라가서 2천 폴리트 넘어가는데 아직도 현금 확보해야 된대 그러니 무슨 돈을 버었습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만 듣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이려는 미, 버티는 중, 반도체도 이번에 또 신경전이 벌였죠 안에 화해이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렇죠? 왜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그 사이에 이 어려운 장에 시장이 올라갈 때 유료원들은 주식을 사서 수천에서 벌써 수억을 넘게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만 안 된다고 에이 전문가 방송 가봤자 별 볼일 없어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갖고 단타 쳐야 된다나? 그래갖고 하나같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장은 단타만 쳐야 된대 무슨 단타를 쳐요? 단타 안 쳤는데 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이런 장은 다 팔아서 단타 쳐야 된대요 엉터리 같은 얘기 믿지 말자는 거죠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가서 수익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안 된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만 전부 다 한 거죠 그렇죠? 푸른숨님도 어서 오시고요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 학생, 쿠팡, 택배, 콜센터 재차 확진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다시 해야 되나? 지금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사이에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서 그렇죠? 여러분이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사서 가만히 들고 갔더니 저절로 커졌습니다 저절로 커졌죠 주식이 스스로 일하게 하라 주식 스스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잘라먹다가 돈도 못 벌어 오늘은 돈 벌다가 내일 갑자기 급락하면 아이고 하면서 손절해야 돼 손절해서 까먹고 또 쫓아가서 샀다가 얻어 터지고 가만히 있는 애들은 돈을 엄청나게 그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걱정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에 항상 주시하게 되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가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차세대 원정의 미국에서 오조를 쏟아붓는다고 그래요 쇼마이님 이벤트 이벤트 있겠죠 우리 운영자님은 아마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벤트 할 때 왕창 들어올 걸 긴가민가해서 못 들어왔지 쇼마이님 그죠? 크리스토퍼님도 어서 오십시오 아 그때 지금 길게 가입할 걸 차세대 원전에 오조 쏟아 보니까 이제 이국 탈원전 한국 기업들이 아마 수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난번에 두산중공업에다가 정부에서 1조를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세가 아니라 한국전력이 죽수고 있는 거예요 원전산업 포기하는 바람에 죽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 그런데도 한국전력 좋다고 그냥 우량한 기업이라고 죽어라 투자자들은 한국전력 가서 사고 앉아 있어요 돈 한 푼도 못 벌어주는데 계속 가서 사고 있습니다 에이 전문관이 말도 안 돼요 진짜일까요? 진짜뇨? 보세요 기관 외국인 다 팔고 도망가는데 죽어라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개인만 그죠? 개인만 죽어라 사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은 계속 도망가요 그런데 돈 벌겠다고 그냥 그죠? 3월 19일부터 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고 3월 19일부터 몇 프로 벌었어요? 한국전력에다가 33% 아니 템플턴 19는 33%가 뭐야? 카카오를 샀더니 얼마를 벌었어요? 3월 19일부터 한번 보시죠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 3월 19일날 아니 지금 오늘 조정받아도 이게 얼마야? 89%야 89%야 89%의 수익을 벌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전력에 가 있어 죽어라 그렇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못하면 전문가 방에 와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또 네 번째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터키의 맹방인 미국의 맹방이죠 그렇죠? 미국의 맹방인 잘못 썼네요 그죠? 미국의 맹방인 터키가 터키가 그죠? 좋은 일을 벌였습니다 터키가 뭐죠?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미사일 기술 이전에 관한 협약을 맺어서 기술 이전도 못 그런데 이전도 못 받고 지금 이게 러시아에서 야 수 50이기 못 줘 그냥 27기 줄 테니까 27기 기술 이전해 줄게 그냥 미국의 F-35기 부품 공급까지 하는 터키가 러시아하고 합작하면서 미국을 버리는 바람에 아마 수조 달러 날라갔을 거예요 그것이 기회가 누구한테 올까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일까요? 다른 나라 누가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누구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딱 또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을까요? 터키가 이제 물러났는데 터키는 러시아하고 다 협약 내서 또 다 이제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보고 대한민국에서 기술 이전 두 개나 받았죠 흑표 전차하고 또 하나 뭐죠? 네 K9 자주포 그래갖고 지네들 기술 이전 받아서 한국하고 경쟁하면서 팔아먹고 있어요 너무 싸게 주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또 맹방이라고 6.25 때 왔던 맹방이라고 그렇죠? 얼른 들어오는 바람에 얘 다 뺏겨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여기저기서 그냥 길이 막 전부 열리고 있어 정치만 못해 그렇죠? 기업인들은 너무 잘하는데 정치만 못해 자 이번에 이제 엄청나게 또 나가는 이유가 또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왜 이렇게 전기차가 강하게 나갔을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한국 빅2 총수가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첫 단독 회당 이후에 전기차가 급등해버렸죠 급등했잖아요 주도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닷감뉴스를 봤더니 꿈의 차트님 어서 오세요 진작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꿈의 차트님 공부하러 빨리 왔어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래갖고 오늘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자동차를 K9 아니 뭐죠? 어떤 거로 바뀌었더라? EQ900 그 차로 바꿨더라고요 이야 그랬고 이제 현대차를 사주고 임원들도 가능성이 높죠 체험에는 탔었거든요 물론 차가 여러 개 있죠 그죠? 어쨌든 이래서 또다시 전기차가 급등하고 있다 전기차가 급등하고 있죠 주도주로 또 가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울 강동구에다가 올해 첫 수소 충전소를 하면서 서서히 나가는 게 아니약해서 선행으로 우리는 샀습니다 서서히 들고 가자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이 투자입니다 반도체가 가야 되잖아요 또 왜 반도체가 안 간다고 생각해요 왜? 또 가야 되는 건데 떨어지기만 하면 안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것은 키높이 맞추는 거예요 그럼 실적 좋은 종목들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뭐를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렇죠? 5G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올해도 4조가 투자 들어가요 조정 들어가는 거죠 너무 올랐으니까 이게 배운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가면 그렇죠? 많이 올라가면 조정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 수출 감소 5G가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가야 되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거냐고요 5G 중에서 조심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유료방송에서 얘기하는 건데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이거 LG유플러스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지 말라고 왜요? 왜까요? LG유플러스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다 있으면 다 팔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에는 선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그럼 이번에 간 게 뭐예요? LG유플러스와 화이예이 장비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LG전자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그렇죠?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이 또 아래 펼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 사지 말라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RFI 왜 안나와 아유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터지면 얘네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료원들한테 여러분들 팁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미리 대비하자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갑니다 팁을 드렸습니다 광통신은 아직 어렵습니다 삼지전자 이런 것도 어렵고요 그나마 A-STEC 솔리드 조금 낮고 K-NW 이거 말고 없는 거잖아요 Y-U 뭐죠? Y-U 이노와이러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거죠 그다음에 여기 없는 O-Solution 이런 게 더 좋은 종목이에요 여기는 좀 없어요 뉴스에 나오면 그냥 제가 잘라온 건데요 그렇죠? 대한광통신이 갔습니까? 별 볼일 없어요 광케이블 대한광통신 어떤 분이 주도주라고 그래요 주도주는 무슨 주도주야 제가 그랬어요 쟤는 절대 주도주 안된다 대한광통신 폭락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폭락해 와 있잖아요 남들은 이만큼 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안 가야 되잖아요 또 갑니다 자 추경예산 지금 업황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S&P 지수 테크 헬스케어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섹터 내에서 이익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관심을 가져라 자 어떤 게 무진장나가 하나요 소프트웨어 미디어 제약바이오 유통 기술 하드웨어 헬스케어 반도체 장비 나머지는 뭐예요? 저기서 자동차 부품 상업서비스 생필품 그죠? 보험 그죠? 통신 에너지 유틸리티 은행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별 벌일 없다는 거예요 돈 못 벌었습니다 돈 못 벌었죠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 그런 데만 가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전략에 모여있으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나가는 동안 사실 한번 보죠 지수가 가장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지금까지 올라간 수익률이 40%입니다 아니 지수가 40% 올라가면 종목은 80% 내지는 그죠? 120%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국전략을 가서 사본다고 가정하자고요 지수가 벌써 40% 나가는데 한국전략 넌 40% 갔냐? 지수만도 못해 지수만도 못해 33%야 그런데 왜 여기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하나 검증해도 여러분이 아 저거는 아직 안 가렵다 그냥 개미들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그냥 본전 찾으려고 물타기하고 앉아있어요 기관 외국에는 죽어라 팔고 도망가는데 안 사기만 해도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한국전략을 사지 말고 ETF 사는 게 더 낫지 지수만큼은 따라가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줘도 그죠? 이게 유료방송이 아니고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한국전략 가서 매달려 있어 돈 번다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매달려 있어 삼성전자 얘가 지수가 40% 가는 동안 삼성전자가 뭐 했냐고요 3월 19일 날 바닥치고 가는데 삼성전자 집까지 올라가 봤자 몇 분 되냐고요 18% 벌고 있어요 지수는 40%를 갔는데 18% 벌고 있다 꽝이잖아요 종목을 보는 눈이 없으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봅니다 또 그래서 돈 버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쫄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쫄지 마라 걱정은 하늘에 맡겨라 주가는 재상승하게 돼 있다 그것이 시장의 역사다 주식수를 놓치지 말자 시간이 내 편이니까 돈을 들고 있다가 다 지나간다 약세 마인드로 더블디윈이 뉴노머린이 빠져서 허우적돼가지고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벌은 거예요 맨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슨 미중 2차 전쟁이 또 지작됐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나 그렇죠? 전부 현금 확보한다고 해서 다 망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가면 무슨 걱정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더 많이 벌어졌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제가 보세요 뉴스 5월 하락 장세 다시 오나 기회에 코스피 1800선 무너질 수도 있다 악재 뉴스에 비관주의자는 기회가 와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난관이 쳐도 기회로 본다 5.1 금융투자 따르면 전날까지 이달 증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 8개 증권사의 5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 하락 평균 1,750으로 짓게 됐다 주식 격원에 뭐 얼마? 네 증시 격원에 5월에 팔고 나가라 심한 경우 뉴놈을 더블 디비니 하면서 1,300번까지 폭락한 된다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4% 2008년 4분기 최저니까 경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제는 안 된다 그럴 때 6개월 내지 9개월에서 선행으로 가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면 아 저거 진짜 저로의 찬스가 오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았어야죠 주식 격원? 격원도 무너뜨린 개미의 힘 외국인도 속수무책이다 뭐 이런 얘기만 주두룩 나옵니다 뉴스에 템플터는 유료원들을 계속해서 사주면서 얘들아 간다 종목이 간다 믿어라 기업을 국내 증시에서는 매도세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힘에 의해서 얼마? 97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을 살려놓는다 기관욕인 팔고 도망갈 때 개미가 다 사주는 거예요 그냥 97조로다가 오월드 이건 역사상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본 거예요 역사상에 없는 일이라니까 우리 증시 사상의 최초야 이걸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아 증시는 가는구나 개미들이 무진장 사주는구나 오죽하면 금가면 담당자가 동학개미운동에 벌려줘서 너무 증시를 살려서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신형은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신형 갔다 디따다 썩고 보통 10조가 넘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죠? 증시 어떻게 돼서? 다 끌어올린 거예요 개미들이 그런데 여러분은 안 된다고 뉴스에 다 속은 거예요 이런 뉴스에 다 속은 거예요 그죠? 그냥 커피값이나 투자할 걸 커피 한 잔 마실 거 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5% 없이 15만 원씩 월 15만 원씩 그냥 한 달에 그냥 한 일주일에 5천 원씩 계산하고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하루에 5천 원씩 계산해서 커피 한 잔 지낸다 15만 원씩 가면 30년이면 1억 2천이 됐어 5%씩 이자까지 해서 8%씩 받으면 10년이면 이게 2억 2천이야 여러분 자녀에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우리 자녀 노후보장이나 해주겠다 아니 그냥 주식에다가 그냥 묻어두면 이게 되는 건데 우리 자녀가 너무 어립니다 5살입니다 아 그래? 자녀 계좌 하나 만들어가지고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3천만 원인가요? 미성년자? 성년 10년에? 그냥 주식 사놓고 그냥 대비도 두면 그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니 삼성전자 사놨고 지금 30년 갔으면 얼마예요? 천만 원만 사주면 78억이야 35년에 상상이 돼요? 그냥 많이서 사줄 필요 없어 우리 자녀가 너무 어려워서 대학 갈 때 등록금이나 아니 결혼할 때 결혼적 자금이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냥 좋은 주식에다가 있죠 망하지 않을 기업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사서 묻어놔요 천만 원만 아니 2천만 원만 삼성전자 사놓고 2천만 원만 묻어놨으면 지금 35년 전에 사놨으면 얼마? 150억이 넘었어 78억이었으니까 150 2724 2824 156억이야 156억 그런데도 오늘도 단타한다고 그저 급등상악가 먹겠다고 원창 쫓아다니다가 깡통 내버리고 부실종국에다가 몰빵 쳐서 깡통 내면서 수두룩해 우리 유리원들 매일 와서 아유 전문가니 우리 동생 우리 친척 우리 아는 사람이 지금 거다가다가 몰빵해서 지금 3년째 그냥 죽 쓰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합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깡통입니다 돈 다 까먹었습니다 우리 남편 몰래 저거 사가지고요 완전 다 깡통 거짓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좋은 정보 다 발로 차버리고 부실종국에서 사안 까먹겠다고 달려들다가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템플턴 초보자도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하고 안 한 거는 여러분의 수익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럼 공부하면 무조건 돈 법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뭔가가 깨우쳐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은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님 나 7년 동안 전문가 땅이었는데 나 템플턴 전문가가 와가지고 두 달 만에 얼마? 1억 5천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증거 보여줄까요? 증거 얼마나 벌었는지 제법 3개가 와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삼성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2008년에 당시에도 W장 그리다가 회복 양상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실탄을 비축해야 된다 이번에도 2차 전쟁 간다고 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엉터리 같은 얘기에 믿다가 주식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측은 좋지만 제가 V자가 될지 W자가 될지 짝꿍댕이 쌍바닥이 될지 아무것도 그걸 예측하지 마라 여러분의 이익이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그냥 동행하라 그게 가치투자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 돈이 이번에 많이 벌렸죠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요 개인 신용규모 그저 주식 대기자금이 얼마예요? 97조입니다 지금 신용은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전체 신용규모가 얼마일까요? 10조 4천억입니다 10조 4천억 이게 또 늘었어요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6조 3천억까지 줄어뜨렸어요 보시면 6조 2천6백억까지 떨어져 최저가 그런 것이 벌써 올라서 10조 4천억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지 그렇죠? 이런 걸 뭐가 되나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난 거예요 수익률의 차이가 난 겁니다 뭐에서요? 단타 쳐서 다 돈 벌었다고요? 많이 보셨나요? 단타 쳐서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한번 1번 눌러보세요 우리 의료는 단타 안 치고도 지금 1억 5천을 벌었고 어떤 사람은 6천만 원 벌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대로 포트폴리님도 어서 오세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런 엄청난 장애 여러분이 빨리 왔으면 시장이 폭락했을 때가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여러분이 왔으면 현금 들고 왔으면 돈을 이번에 무진장 벌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땐 다 도망갔죠 무서우니까 아직도 더 떨어질 거래 1300포인트가 안 돼 그렇죠? 1300포인트 간다고 해서 다 망친 거예요 3월 경기 선행지수는 아직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5월달 말이 됐으니까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한번 볼까요?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을 가볼까요? 한국은행 경제 시스템을 가보면 아직은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진분옥님도 어서 오세요 99.6 아직 통계는 3월달까지 뿐이 안 나왔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죠? 경제를 예측하고 주식시장을 예측하는데 이거보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올라갔다가 100을 넘었다가 저기 꺾였는데요 지금 99.6이잖아요 0.6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살아나는 거니까 여러분은 주식시장에 두려울 게 없어요 진작 빨리 들어왔으면 여러분 돈 엄청 벌었어요 그렇죠? 우리 유리원 들고 가라고 그랬더니 참 부채비율이 많아서 전문가님 팔까요? 아니요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라인펀드 이렇게 해서 손 다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의 돈을 다 뺏었어 이걸 보면 이해가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돈을 다 뺏어버렸어요 왜요? 가장 바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바보로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 있죠 투자자를 뭐로 봐요? 개돼지로 보는 거냐? 야 돈을 벌어지지 못할 망정 다 뺏어가냐? 그죠? 이게 뭐 이런 종목을 사주니 다 뺏어갈 수밖에 없지 이게 종목입니까? 어디 쓸 만한 종목이 한 개도 없어? 템플턴이 분석해 보니까 쓸 만한 종목이 한 개도 없어 이걸 작전시력해가지고 어떻게 좀 튀겨먹으려고 그러다가 다 걸려드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그랬다가 어디로 도망갔어? 펀드 매니저가 저리 도망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구속됐잖아요 이번에 구속됐어요 마치면 어때요? 매각된다고 그러는데 나쁠 일은 뭐 있어요 흔드는 거지 가만히 들고 가세요 그래서 또 하암값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거요 다 쇼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걱정할 이유가 안 돼요 그렇죠? 걱정할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에서 빗들이 나와서 난리 친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빗들이 나와서 대폭락이 올 거다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무슨 일 있나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어요 가만히 들고 가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저거 또 넘어가네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가니 카카오가 떨어진다고 아침부터 카카오 뭘 걱정을 해요 좋은 종목 들고 있는데 뭔 걱정을 해요 그렇죠? 뭔 걱정을 해요 주가가 조정 안 하고 가는 거 봤어요 가만히 들고 가면 되는 거지 뭔 일이냐 그렇죠? 뭔 일이야 쟤가 또 넘어가네 저거 아이고 뭔 일이에요 뭔 일 가만히 들고 가면 좋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익이 지금 얼마예요 전문가님 100% 넘었습니다 수익이 100% 넘어갔습니다 벌써 아휴 짤르긴 뭘 짤라요 수익이 커지는데 그렇죠? 전문가님 100% 넘어갔습니다 이제 100% 수익 한 번도 못 냈는데 100%가 넘어갔어요 우리 유련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니까 봐요 우리가 거품과 붕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은 장립빛이 전망이 넘쳐 흐를 때 바로 미래 수익이 가장 낮은 시점이고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때가 미래 수익이 가장 높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폭락이 왔을 때가 가장 수익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은 와야 된다 이게 무료방송이에요 크리스토퍼님 그런 거 저기 좋은 종목 아니라고 했잖아요 날라가든 말든 그냥 버리세요 그렇죠? 이런 거 유려방송에서 좋은 종목 많은데 굳이 돈도 잘 못 버는 기억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시장이 바닥이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준다 어떻게 됐어요? 시장의 악재는 사라졌으니 이제는 실적이 중요하다 다 지나가리라 그랬잖아요 다 지나간다 우한, 페리엄, 블랙스완 다 지나간다 정부는 금융재정정책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간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나갔죠 카카오 하나만 봐도 시장이 폭락 코로나가 어떻게 됐다? 아니 뭐 코로나가 무슨 상관 있어요 코로나가 더 올라갔는데 연필님도 어서 오세요 코로나가 무슨 상관 있냐고 더 올라갔잖아요 카카오를 한번 보죠 코로나가 무슨 상관 있냐고요 코로나가 무슨 상관 있냐고 더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좋은 주식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었잖아요 무슨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1300포트에서 시장을 다 붕괴시켜서 여러분의 경제를 주식을 다 망친다고 맨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전부 다 비관론에 빠졌어 누구처럼 르기니 교수처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유리원들은 그냥 150% 내고 그냥 140% 내고 이러고 있는데 그죠 뭔 일 있어요 비트컴이 또 나가네 저는 미쳤나 봐 그죠 또 나가 아 이게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수익 나 있잖아요 끝났나요 유비케어 경고 그런 거 아는 바 없어 150% 나서 또 가 그냥 이것만 떨어지면 전문가님 죽을 것 같아 다 팔아야 돼 가는 놈은 잘라버리고 못 가는 거는 본전 찾으려고 줄 걸어 들고 가니까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진짜 이거 전문가님이 드디어 150%가 넘었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최근에 돈 많이 벌었어요 유리원들은요 세계의 유일의 사재기 없는 나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택배 이번에 오다가 쿠팡 택배에서 지금 10명인가 몇 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죠 마스크 안 쓰고 일하다가 그죠 이게 지금 익혀된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자 이런 거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인생이무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한폐렴 수혜주 시스템 몇 명에 대응하라고 했잖아요 뭐 사스가 얼마 뭐 몇 프로 떨어지고 어쩌고 역사를 돌이켜볼 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회사 역사를 돌이켜받을 때 약세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적은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부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회사다 지금 노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템플턴이 뭐라고 그래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사면 저절로 돈을 버는데 영업이익은 한 푼도 못 내는 또 라운씨켜 여기다 갔다가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갔다가 물려가지고 돈 다 까먹는 거예요 수두룩해요 거다가 몰빵까지 해 왜요? 너 돈 잘 버냐? 가거나 말거나 돈 잘 버냐 하면 보자는 거예요 돈 못 벌면 여러분 동업 안 하면 돼요 그죠? 돈 못 벌면 안 해도 된다 이번에 지금 그죠? 일본에 가서 돈 좀 벌었나 보네 일본 올림픽 할 때 얘가 보안 문제로다가 일본 갔었잖아요 그죠? 수익이 영업이익이 1분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영업이익이 잘 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1분기를 보면 실적이 또 개선됐으니까 나가겠죠 일본 가끔 올림픽 때문에 보안 문제로 일본 갔던 기업이에요 이런 걸 템플턴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어떻게 나갈 건지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좋아지겠다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업이 더 성장하고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주는 거예요 미래시대 먹거리 가라 미래시대 먹거리 사라 안 사죠 미래시대 먹거리가 누구예요? 삼성 SDI 이런 거 사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뭘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세상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가 자 지금 50만 원 가면 안 돼 기업의 가치를 봐서 50만 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앞으로도 더 가니까 가만히 들고 가라 코로나 바이러스 삼성전자에다 사서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죠? 울고 있어 근데 삼성 SDI 미래 먹거리에 산 사람은 지금은 수익이 얼마예요? 99%야 삼성전자가 와서 울고 가야 돼 근데 우리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다가 몰빵을 3억을 몰빵한 거야 비중의 원칙을 어겼죠?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손절했을 겁니다 손절 아니 3억에서 40% 빠지면 1억 2천 깨지는데 손절 안 하고 100이요? 떨어지는 순간 장대원 못 나오면 무서워서 그냥 손절 또 망했어 그러면 안 팔고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템플던 전문가가 미래시대의 먹거리 된다 저건 무조건 돈 번된다 그러면 나는 그냥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돈 벌고 있지 돈 한 푼도 안 깨진 거 다 복구하고 그죠? 아니 여기다 1억만 사면 안 돼요 3억 중에서 1억 사놓고 떨어져서 더 샀으면 얼마나 올라가려고 그랬대 그러면 돈이 얼마야 이게 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소를 했더니 꼭 질러 있는 돈 없는 돈 갖다 다 갖다 질러 그리고 떨어지면 참지도 못해 그걸 왜 해? 딱 1억만 사가지고 아 1억 샀습니다 아 그랬어요 떨어졌네요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버릴까요? 아니요 좋은 일이 벌어질 건데 미래시대의 먹거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 벌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더 사면 되죠 그러면 1억을 또 샀습니다 여기서 아 올라가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1억 더 사 자 그럼 난 천만 원 샀습니다 천만 원 더 사 그러면 단가가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올라갔으면 수익이 얼마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수익이 여기서 단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34%야 그럼 1억이면 3,40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련이 1억 5천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에이 정말 뻥이지 그게 1억 5천을 어떻게 벌어 그죠? 뻥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맨 이런 데로 이런 소울거바예요 부실 종목에 와서 깡통으로 가는 종목 가서 그냥 무슨 바이러스가 왔던 운동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시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역사가 증명한다 이래도 이런 건 안 보고 오늘도 그냥 부실 종목에다가 몰빵 질릅니다 잠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와 보니까 결국 감각의 동물이라 다 잊어버려 분명히 좋은 주식을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여러분 다 수익 나 있어 뭐 다 팔아서 도망갔더니 돈 다 잃어버렸대 전문가가 팔라고 해서 다 팔아버렸대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돈 다 잃었습니다 좋은 주식을 왜 팔아요? 맨 부실 종목만 사고서 그걸 안 파니까 더 깡통으로 가는 거지 실제로 우리 방에도 지금 회원이 한 분이 오셨는데 팔라고 해서 다 파는 바람에 지금 돈 엄청 잃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만 여러분들 믿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동업자가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부실 종목을 못 받기 때문에 지는 거지 기업이 뭔지도 몰라요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도 않아요 전문가들 대부분 안 해요 오늘도 차트에 다 보고서 차트로 모든 걸 다 벌어준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시장이 폭락해서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떨어지니까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안 와 아유 시장이 뭐 나 봐서 전문가님 1300분 우리 이런 전문가님 아 시장이 뭐 1300포인트 다시 깨져갖고 더블 딥이 온다는데 전문가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만 맨날 시장만 시장 상황 맨날 시황 얘기해달래요 맨날 시황 얘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기업 사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지 시황이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됐어요?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제 말이 틀렸는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황 얘기하는데 여태 무슨 도움이 됐냐고요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을 샀느냐 좋은 주식을 들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시황을 얘기해서 여러분들 무슨 도움이 됐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시황 얘기해서 맨날 뉴스 나온 거 보고서 얘기해가지고 다 잘라버렸더니 나는 망쳤습니다 전문가님 나 수익 하나도 볼 거 다 놓쳤습니다 왜? 현금 확보한다고 다 잘라야 된다고 해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꽝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와서 화소연하더라고요 우리 방에도 실제로 와서 화소연해 어제 새로 오신 분이 전문가님 자르라고 해서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다 잘랐더니 망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깝죠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쳐다만 보다가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이걸 믿으세요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며 영원한 테마다 성장성이 없는 가치주는 쳐다보지 말라 지금 와서 보니까 지수나 종목은 어떠냐 이거예요 제 말이 틀렸냐고요 지금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좋은 종목이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는 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급등 나가서 좋으면 그냥 그거 먹고 나고 조금 먹다 잘라버려서 저기 올라가는 건 쳐다만 보고 아타깝게 수익 한 개도 못 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이자면 지금 신난 거지 시장의 보문이 벌써 왔죠 두려움의 대상인가요 꿀벌이님 진작으로 빨리 계좌 정리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그죠 본인이 정리도 못하고 당장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세요 종목 백화점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수익 손실내는 거 손실낸 걸 다 정리하고 간 게 뭐예요 우리 계좌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유튜브에서도 얘기해주고 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좋은 정보로 교체를 했었으면 돈이 그냥 순식간에 벌렸는데 그래서 주식사 3원칙을 지켜야 되고 종목을 백화점으로 울리는 것은 절대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3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블랙스완이 폭락이 와도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균형 잡힌 다리는 여러분을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찾는 건데 포트폴리오를 짜렸더니 세상에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서 200종목, 300종목, 400종목을 들고 와요 그러면 이놈의 종목 깡통나 전의무정목은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 수익은 평준화 돼서 3년 동안 시장이 상승하는데 7년 동안 가는데 수익이 한 개도 없어 우리 유려왕 회원이 들어오셨는데 7년 동안 끌고 갔는데 그저 수백 종목을 7년 동안 끌고 갔는데 돈 버는 게 없어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퀀트 투자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시뮬레이션을 보여줘서 어떻게 해야 가장 돈이 많이 버느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동일 비중으로 차라리 여러분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 지금 돈 별로 못 벌었잖아요 가는 종목을 샀으면 좋은 종목을 샀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119%, 198%, 삼양식품 419% 이렇게 골고루 담았었더니 수익률이 643% 열 종목을 투자하니까 640% 종목백화점은 643% 나올까요? 수익률이 절대로 안 나와요 꿀벌이님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종목백화점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벌 것 같지만 이렇게 적당한 분산 수익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잖아요 백종목을 가면 어떻게 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공부가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보여주잖아요 종목백화점으로 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보시죠 얘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코스피 100종목을 100만 원씩 다 담아서 100종목을 샀더니 수익률이 10년 동안 143%입니다 중형주로 갔습니다 중형주로 갔더니 또 역시 100만 원씩 100종목을 샀으니까 얼마예요? 211%입니다 10년 동안 실험, 11년 동안 실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우상이라는 종목을 골라서 30종목을 샀더니 550%야 그래서 또 기본하는 기업 최소한 깡통이 안 날 종목을 골랜 거예요 부채비율 100% 이하, 유배율 500% 이상 PBR 5배 이상, 퍼 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액 증가율 5% 이상 ROE 5% 이런 건 절대 안 망하겠죠 몰빵해도 안 망하겠죠 268%야 그러면 여러분이 종목백화점은 268%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돈을 못 벌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3년 들고 갔더니 수익률이 5%야 이런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우리 의원들하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업종별로 삼성전자, 삼양식품, 동국제약, 솔브레인, 고용, 삼천당제약, LG생활관광, 셀트리언 이렇게 해서 태형건설,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열 종목을 무작위로 골라서 딱 해보니까 수익률이 643%야 삼성전자 몰빵한 사람은 10년에 198%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삼성전자에 몰빵하죠 몰빵하면 돈을 많이 오는데 종목이 많으면 안 된대요 그렇죠? 종목이 많으면 안 된대 오로지 종목 한 종목에다 몰빵해야 된대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제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서 그냥 종목이 많아서 뭐 어쩌고 저 종목이 많다고요 내가 포트를 어떻게 짰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종목 한 종목에 몰빵해서 돈을 많이 벌어셨나요? 여러분 한번 곰곰 생각해 봐요 트레이더방하고 장기투자방하고는 다른 거예요 트레이더방은 지금 당장 먹어야 되니까 한두 종목하고 집중할 수 있지만 장기투자는 그렇게 한두 종목으로 집중하려고 하면 종목에 대한 분산이 투자에 대한 투자 안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해가 철투철미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수익이 날 수 있고 엄청난 일이 벌일 수 있다 그 종목을 선택했으면 대박이 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열 종목을 이렇게 포트를 짰으면 여러분은 대박이 난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에 몰빵하는 것보다 100% 수익이 좋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부실기업이나 급등상악가 먹겠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전제는 뭐예요 주봉이 우상행한다면 여러분 기업이 안 망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주봉이 우상행하고 영업이기 계속 내는 점은 절대로 안 망해요 여러분 무조건 돈 벌어 그런데도 그런 건 안 사요 오늘 급등 나간다고 무슨 바이오 사가지고 그저 돈 다 까먹었대 우리 유리원도 우리 아빠가 바이오 사가지고 다 까먹었대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기술이 알아요? 여러분이 기술 잘 압니까? 템플텐도 몰라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몰빵하지 말고 돈을 잘 버는 기우다 몰빵하면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뭐 두 개가 됐어? 응 하나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쌀값과 아파트 주식과의 수익률을 비교해 준 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 35년 전에 천만 원만 우리 아이한테 주식을 준다고 멀었으면 지금 천만 원이 78억 됐습니다 2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사줬으면 156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건 안 해요 오로지 단타가 여러분을 온통 돈 벌어준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산 종목들을 보면 결국 수익을 냈을까요? 그렇죠? 개인들이 산 종목들을 보면 수익을 많이 냈을까요? 못 냈다는 거죠 과연 펀드매니저들은 돈을 수익을 냈을까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보죠 돈 많이 벌었겠나 돈 많이 벌었겠나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그래도 가치투자 운영 3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해보면 수익을 무지하게 벌었을까? 못 벌었습니다 그럼 유료원 돈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벌었어요? 과거에 벌은 돈이에요 또 이건 뭐예요? 과거에 돈 번 돈들이에요 이것도 과거에 돈 번 겁니다 이것도 과거에 돈 번 겁니다 이거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됐나? 과거에 돈 번 겁니다 1,400, 445% 나서 그렇죠? 이거 뭐예요? 에코 프로 2,300만 원 그렇죠? 이거 봐봐요 이게 2,500 벌었죠 이번에 또 올라갔죠 1,300 벌은 거 이번에 우리가 1억 5천을 벌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여기 카카오에서 700만 원 벌고 유비키어 340만 원 벌고 그렇죠? 이런 거 추천받아서 그냥 울고 있어 여기도 보면 이런 거 추천받아서 전부 울고 있는 거예요 전부 10% 정도 이게 템플턴이 이거 했던 거잖아요 2,200 그렇죠?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딱 보여주잖아요 자 우리 유리원들 수익난 거 좀 봐봐요 40%, 25%, 61%, 80%, 80% 그렇죠? 이거 봐요 이거 얼마예요? 1,9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전부 다 5,7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더 나갔죠 이제 수익이 더 커졌어 이거 뭐예요? 여기도 1,600, 그렇죠? 1,200, 590, 350 전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이거 얼마 벌인 거예요? 3,900만 원 3,900만 원 또 올라갔죠? 이게 또 뭐예요? 수익률 쫙 울려 와 이거 자 또 보죠 카카오 또 얼마예요? 790만 원 벌었어 아까 얼마 벌었어 저 종목에서 얼마 벌었다고 그랬죠? 아까 2분이 여기서 벌써 790만 원 그렇죠? 또 여기서 또 얼마예요? 여기 또 1,300만 원 1,300만 원 오늘 또 올렸죠 1,3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수익률이 왕초보가 와서 126%, 101%, 77%, 71%, 38%, 41%, 50% 이게 다 뭡니까? 다 이거 쇼입니까? 거짓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요 전문가들 중에서 템플턴이 8,9,4고 했습니까? 그냥 27% 벌고 있잖아요 4월 1일부터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유령원들이 이렇게 돈을 벌은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가티추자에게는 돈의 복리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돌고 가야 된다 돈의 복리 효과는 황금화를 낳는 거위와 같다 황금화를 매일매일 놔주는데 그는 황금화를 배를 갈라서 있죠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다가 깡통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시는 분 1번 눌러보세요 황금활로 돈을 매일매일 벌어주는데 빨리 벌겠다고 황금화를 배를 갈라 그게 단타잖아 빨리 먹었다고 배를 갈른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리의 매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수를 부리고 투자자산의 가치도 급속도로 증가시킨다 안식당이 팔 때 불가사이라고 그러죠 오직 시간이야말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시간을 친구가 아닌 적으로 두면 위험요소가 커질 뿐이지만 친구로 둔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 커피값이 미래 어느 날에 여러분의 수억의 돈이 된다는 거죠 지금 가진 돈을 부를 축적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쓸데없이 소비하거나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저축하지 마라 은행 저축의 돈을 갖다가 주식에다가 저축하라 그러면 부자 된다 기업의 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은 돈이라도 적극 활용하라 은행의 예금 보험의 저축 이것이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다 투자를 정성으로 배워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안 해요 오늘도 급등상학 까먹어야 되는데 그죠? 급등상학 까먹어야 되는데 증명이 되잖아요 제가 전문가들 사야 돼서 증명이 되잖아요 좋은 종목사니까 1등이잖아요 팔고 사고 했냐고요 그래도 못 믿죠 이 수행난 게 다 거짓말일까 이게 이분들이 거짓말하면 이거 걸리는데 이게 다 들통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다 여러분이 이렇게 배달음의 미야기를 잘 지키라는 투자자들이 포기해 어려움을 겪어 엄마가 주식 사주고 돈 벌어 주니까 이제는 나도 주식 그죠? 용돈에 엄마한테 명제하면 무조건 엄마한테 갖다 맡기겠지 야 엄마 나 주식 좀 사줘 돈이 애가 벌써 교육시키려고 엄마가 주식 왕초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방에 와가지고 이게 왕초보 주식이야 아무것도 주식도 몰랐어 그게 이분 거예요 이분 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126%, 101%, 에코프로비엠, 55%, 에스켓바이오랜드 떨어지면 어때? 또 올라가지 집까지 깨 이렇게 들고서 애한테 주식을 사준 거예요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교육이 되잖아요 주식에 대한 좋은 주식을 사서 갖고 가야 돈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정리식을 하든 거치식을 하든 여러분이 돈 벌잖아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그쵸? 오늘도 그냥 트레이더 전문가한테 가서 맨날 단타 친다고 돈 까먹고 그쵸? 나 얼마 까먹었습니다 얼마 벌었습니다 아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야 지금 뭐야 삼성전자 20년만 들으면 2700%야 삼양식품 세상에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한국전력 봐요 20년 동안 한국전력 가드더니 정리식 했더니 30% 거치했더니 66%야 그런데도 한국전력이 좋대 20년 동안 가봤자 66%뿐이 못 보는데 아 이런 걸 삼성전자 샀으면 2700%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다 코덱스 레버리지 사인데 10년 종립했더니 48%야 아 그럴 바야 삼양식품사 315%를 벌지 그래야 맨날 코덱스 레버리지 레버리지 그냥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서 제가 떠나가네 뭔지 몰랐다 그저 이런 걸 해야 된다 시장의 흐름을 이어간다 시장은 외인들이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실적 좋은 코스닥 종목을 함부로 이경났다고 매도하지 말라 외인들이 계속되는 코스닥 시장을 사랑에 주목하라 사랑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간다 좋은 종목은 오늘 뭐예요 아유 전문가님 나 드디어 수익률이 100% 넘어 내가 혼자 했으면 버섯 잘라먹었는데 드디어 150%를 나갔습니다 얼마나 좋아 아우 그죠 안구 전자인증 판다고 아우성 쳐 저한테 전문가님 빨리 팔아야 되지 않나요 뭘 팔아 팔기는 아니 먹다 맙니까 또 올라갔네 이거 어떻게 제 말이 맞았죠 지나와서 보니까 또 우리 운동은 그냥 여기서 가다가 이거 내려오면 이제 끝났다고 상 나가고 이게 올라갔으니까 끝났다고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아우성 또 사 또 사 또 남아갔어 아이고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열려야지 눈이 아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150% 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그죠 아유 왜 그러냐 저거 아유 좀 쉬었다 가지 말이야 나도 좀 사게 그죠 나도 좀 사게 쉬었다 가지 쉬었다 가지를 안 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수금낭이며 V자 반등을 가면서 정고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일각에서 제차 하락 후에 쌍바닥을 간다고 더블 디린 뉴므므로 설사 그리한다 할지라도 겁먹기보다 좋은 기업에 동업하라 여러분은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왜 그런데 예측에 빠져버리냐 좋은 종목 사서 가만히 있으면 돈이 저절로 커졌다 사이버 결제 저절로 커졌잖아요 그냥 너무 세게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죠 너무 세게 올라갔으면 쉬는 거예요 비대면의 주도주라고 알려드리고 계속 우리 유령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졌지 중소영주가 장에 어디까지 가냐 내 인류사랑님도 어서 오시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저 상승하는 한 보유로 대응하라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템플턴이 진단 불가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하게 되면 이경났다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은 정배열로 가능한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사정없이 들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불행복님 어서 오세요 그죠 정배열이 가능한 절대로 팔지 말고 전문가의 말도 펀드매니저 말도 뉴스도 다 귀를 닫아라 그래서 템플턴이 진단 불가를 외친 겁니다 그리고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사정없이 들고 가라 여러분이 부자로 만들어준다 어떤 전문가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갈 때 정배열로 가는데 왜 잘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격이 나서 조정 들어온다고 조정 들어오면 어때요 돈을 잘 버는데 더 가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이기는 투자다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준 종목이 뭐예요 사봐라 슬슬 슬슬 사버렸더니 그냥 가서 질러 그리고 떨어지면 손절해 무슨 손절이야 가만히 들고 가면 되지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아직 못 올라갔네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나눠서 살았더니 그냥 여기 가서 올라간다고 쫓아가서 여기 가서 질러버려 떨어지니까 또 손절해 이런 슬슬 100만원 100만원 묻어가면 나중에 애가 점점 좋은 일이 벌어질고 돈이 생겨 여러분의 돈은 저절로 커지는 거잖아 그걸 뭐예요 사과나물 심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늘은 누가 나갔나요 누가 나갔나요 자동차가 나갔나요 자동차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부총리가 뭐라고 그랬더라 대한민국 동행세일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완성차 업계에 5천억 상생특별보증을 해준대 현대차 나갔나요 모르겠네 변대차 나갔어요 에휴 바닥에서 이거 얼마 올라왔어요 아직 주도주 아니니까 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봤자 얼마예요 48%예요 그죠 에휴 48% 몰라 그냥 차라리 그죠 차라리 삼성전기를 사지 그럼 얼마나 갔을까요 바닥에서 삼성전기를 현대차를 사지 말고 삼성전기를 샀으면 얼마나 갔을까요 비슷하네 얘는 그러니까 지금 미세대 몇 거리가 삼성전자 사장님 회장 부회장님하고 누구예요 누구 정의선 부회장님 만나서 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구나 그래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 에코프로비엠 샀으면 얼마나 좋아 엄청 좋은 일이 벌어졌지 얘도 나갔나 오늘 자 우리 포트폴리언님 잘 들고 가나요 떨어졌다고 다 팔으시진 않았겠지 대주전자 나간 것 좀 봐 와 정말 3월 19일 나가는데 진짜 무섭게 나왔어 무섭게 얼마 270%가 나왔어 270% 여러분 상상이 돼요 270% 나갔어 우리 포트폴리언님 여기서 샀잖아 628%를 먹고 628%를 먹고 그죠 다시 샀어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이게 278% 또 나갔어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얼마 났어 지금 왜 72%가 또 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코로나 코로나 폭락했을 때 현금 들고 있다가 추가 매수했으면 돈이 얼마나 커졌을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야 뭘 다 팔아버려요 좋은 종목을 무슨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안 된다고요 코로나 이까지가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럼 여러분이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그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종목이 갈 때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좋은 증거를 또 갔습니다 아닉스 이날에 살 때 여기서 집중 매수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간다 계속 악쓰면서요 쌍바닥에 또 사고 쌍바닥에 또 사고 또 박스 돌파할 때 또 사고 이렇게 해서요 아까 계좌 나와 있죠 680만 원 버는 거 왜 올라갈 때 더 사가지고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노와이라서 식금도 가고 있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5G의 수익으로 꾸준히 우상해하고 있다 좋은 중소형주는 수익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만히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다 팔아버리고요 부실 종목에 가서 상한가 간다고 그로 쫓아다녀 이런 종목 가만히 들고 가면 떼돈을 벌고 있어 떼돈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코로나가 뭐예요 알게 뭐예요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코로나가 알게 뭐예요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맨 코로나 때문에 안된대요 시장이 안 좋아서 안된대요 시장이 못 올라갈 때 얘는 얼마 올라간지 아세요 자 2018년에 시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시장이 뭐 어떻게 해서 2018년에 시장 갔습니까 2018년에 시장은 연일 폭락하느라 바빴어 연일 폭락하느라 바빴어 시장은 폭락하는 동안 이런 걸 비교 차트로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죠 어디 있어 비교 차트 가서 보시죠 여러분이 비교 차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가격 비교 동일 비중 등락 비교 비교 차트로 가서 비교 리스트 자 가격 비교 삼성전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삼성전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누구요 지금 뭘 봤죠 우리가 뭘 봤어요 보여줬잖아요 이거 어떤 거예요 오이 솔루션 가서 한번 시장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걸 여러분 보면서 아 종목이 안 가더라도 엄청나게 나가는구나 엄청나게 나가는구나 지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수가 자 오이 솔루션을 찾겠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뭔지를 알지 오이 솔루션 어휴 시장이 어떻게 된 거야 시장이 어떻게 됐죠 시장이 어떻게 됐죠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 오이 솔루션, 삼성전자, 어떤 게 시장이에요? 삼성전자 빨간 거, 그죠? 시장이 이건가요? 오이 솔루션이잖아요. 종합주가. 그럼 어떤 걸 여러분이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안 갈 때도 가는 거, 여러분이 한번 이걸 비행하면, 그죠? 그래서 시장이 못 가는 동안 오이 솔루션은 얼마나 급등 나갔나 보세요.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폭락으로. 그런데 오이 솔루션은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나간 겁니다. 그죠?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도주가 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데. 네, 쇼마이님.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걸, 이걸 배워야 돼요. 봐요. 시장이 폭락하면 2018년에 폭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거? 오이 솔루션이 얼마나 나갔냐고요. 엄청난 일 벌이잖아요. 시장이 안 돼서 안 간다고요? 시장이 안 돼서 안 갔나요? 이런 걸 한 번이나 여러분은 비교해 봤어요. 종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 무슨 종목이 나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더전 비전은 뭐 600% 넘어갔는데도 식금도 들고들 가고 있어. 더전 비전은 아직도 우리 유리원들이 들고 가고 있어. 그죠? 엄청난 일이 벌이고 있습니다. KNX 진짜 잘 가죠. 시장 떨어져? 시장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때문에 신고가 나는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전문가? 아니, 나는 그런 거 아는 바 없어. 이게 뭡니까, 이게? 코로나 떨어진 거 이것뿐이 더 있어요. 코로나 이거 떨어진 거야. 그런데 이게 조정이잖아. 그런데 또 올라가 있잖아.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야? 돈이 얼마야? 어디까지 갑니까? 뭘 어디까지 가요? 그냥 들고 가는 거지. 아, 그 프로비하면 얘가 신났지 진짜. 아이고, 전문가를 사갖고. 전문가님. 그러니까 6천만 원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서 가만히 가면 6천만 원 벌었는데 여러분 팔고 사서 6천만 원 벌었어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 대주전자재로 나가는 거 봐요. 628%를 짤르고도 또 사서 또 나갔어. 이런 걸 여러분이 수익을 내야 돼요. 그렇죠? 템포턴이 가는 방법이 뭔지. 가치 투자를 그래서 가치 투자자는 시간을 친구로 만들어라. 시간을 친구로 만들어라. 시간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량 종목 발굴과 엄격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동반돼야 된다. 투자금이 작다면 10개로 묶어도 되고요. 업종 사이클이 가는 주도주군으로 매수하라.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 주도주는 뭐 2, 30% 올라가면 다 주도주로 사줬대. 아니, 2, 30% 올라가면 주도주야. 주도주는 수백 프로 가는 거예요. 우리방은 다 주도주만 매수합니까?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2, 30% 올라가는 게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는 수백 프로 나가는 게 주도주예요. 시장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은 사이트에서 계좌를 들고 와서 보면 주도주가 없고 포트에 보면 전부 다 급등상악가 간다 무슨 이상한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나 딜이 사고 있고요. 그죠? 실적 별 볼 일 없는 이상한 종목 가서 잔뜩 들고 있어요. 포트에. 왜? 주도주를 모르니까. 주도주가 올라가면 무서워서 사보지도 못해. 여러분이 사이버 결제를 사서 들고 갈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가면 얼른 잘라. 본전 왔으니까. 떨어지면 또 죽어라. 본전 찰 때까지 또 안 잘라. 가는 놈은 잘라버리고 안 가는 놈은 죽어라 하더니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는 거지. 가는 놈을 더 사고 떨어지는 놈을 잘라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전문가들이 또 이경났다고 잘 잘라주지. 이경났으니까 더 이상 안 갈 거야. 조정 들어올 거로 잘라버려. 그러니까 수익이 더 커질 거를 잘라버렸으니까 안 나고. 다른 거는 수익 날아가기 위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더 떨어져 버렸어. 연속상한 가님도 어서 오시고. 템플트는 연속상한 가을 별로 안 좋아해. 꾸준히 가는 종목을 좋아해요. 왜? 여러분이 돈을 벌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니까. 개인투자자들은 제발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성급하게 휘둘러서 수익을 안정지는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익을 크게 낼 종목들을 다 전문가들이 잘라주고 이경났다고 잘라주고 더 이상 안 갈 거 잘라줘서 크게 낼 거를 못 가게 만들어버려. 단기 이경이 났다고 매도하면 영원히 큰 수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린치라는 거예요. 피터린치가 꽃을 뽑아내서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꽃이 필 때까지 들고 가라. 그런데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데도 수익을 끊어서 이제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며 주주들이 탐욕보다는 기업이 돈을 앞으로 더 벌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도 그거는 안 봐. 오로지 차트가 끝났대. 아니 차트가 끝났으면 이게 어떻게 600%를 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동업했는데 도전 비전을 어떻게 600%를 갔습니까? 지금 이게 차트를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자르고 아우성 쳐야 됩니다. 아 이탈이야 추세이탈 잘라 추세이탈 잘라 추세이탈 잘라 맨날 잘라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600%를 냈냐고요. 이런 걸 배워야지 돈이 부자가 되는 거지. 300% 몇백% 나서 그냥 들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도 또 신고가를 또 냈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전문가님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모릅니다. 좋은 주식을 샀으면 여러분이 동업자 정신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얼마를 나간 거예요? 뭘 잘라요. 짤르기는. 그래서 돈 많이 벌었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얼마예요? 지금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656%야. 가는데 왜 잘라? 주봉이 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주봉이 간다. 아니 주봉이 계속 가는데 왜 잘라요?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가는데 왜 잘라? 또 가는데. 이게 부자되는 길이라고 얘기해 줘도 자꾸만 가는 놈을 잘라버리고 못 가는 놈은 죽어라 붙들고 있어. 번전 찾아야 된다고. 그럼 딱 번전 오면 된강 잘라버려 또. 번전 오면 그 다음부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 번전을 잘라버려. 3년 만에 번전 왔습니다. 얼른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더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각자 같이 보유해야 되는데 그건 잘라버리고 안 가는 중 빨리 번전 찾으려고 죽어라 들고 있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투자자가 배워야 될 패러독스는 사야 할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할 때처럼 큰 수익을 논다 하면 이격을 무시하고 역발상으로 들고 가라. 이해가요? 남들이 팔라고 옆에서 자꾸 쏙딱거린다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많이 수익 났으니까 잘라버리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수익 뺏기니까 빨리 잘라야 되는데 무슨 잘라. 젊은가도 이격 났다고 다 잘라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질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요? 가만히 묻어둬서 2015년에 제가 추천 나가서 가만히 그냥 끝까지 들고 가라. 지금 2015년에 지금까지 이 650%가 나갔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사막 콘덴서에서 1600%까지 수익을 내봤잖아요. 여러분 좋은 정보 이렇게 들고 가야 부자가 되는 거지. 이런 건 안 사. 아니 얘가 안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잘 보니까. 진짜 아까 더전 비전이 있었나? 우리 계좌에? 또 여기 새로 오신 분이 또 더전 비전 샀던데. 다른 계좌에 있구나. 여기 또 사 있어요. 전문가님 들고 갈까? 그냥 들고 가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왜 잘라? 자르기는. 무섭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투자는 시간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 종무 강한 상승에 협업 가능성에 전기차 수익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라 보여요. 이거 무서워요. 사막 콘덴서 제가 사줄 때 했던 행동입니다.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떨어지면서 여기서 또 사주고 떨어지면 안 삽니다.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추매해가지고 아까 봤죠? 그죠? 1,400만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죠? 직금도 안 팔고 있는 사람 자 삼성 SDI 어쩜 뭐 정말 멋지죠? 자 50만 원 간다 생각하고 그냥 가치가 있다. 저는 가치가 있다고 그랬지. 50만 원 간다 안 간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시대 먹거리니까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지 지금 얼마 삼성 SDI 삼성 SDI가 얼마 간 거야? 지금 38만 원 갔나? 아휴 야 이거 오늘 또 올라가서 4% 또 올라갔네. 신고가다.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얼마예요? 지금 36만 4천 원이래요. 38만 39만 3천 원까지 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조정받으면 또 나가요. 조정받으면 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식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양식품도 엄청나갔죠. 그죠? 조정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힘들어해. 지금은 상승장세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다 안 된다고 다 1300포인트 깼다고 더블 디본다고 다 팔고 현금 확보한다고 최근에도 그랬어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전부 다 최근에도 현금 확보해야 되는데 무슨 아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슨 무역전쟁 또 2차전쟁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현금 확보해야 되는데 엉터리 같은 얘기를 여러분을 믿는 순간에 주식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수익을 여러분의 두 배 세 비로 날라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요? 경기 부양책 5G 상승하고 있다. 어떤 일이 벌었냐 카카오는 한없이 나가고 있는데 그죠? 한없이 나가고 있는데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그죠? 아 이거 스마트폰이 오너머도 짤짤이 가는데 그죠? 재차 상승 수익 오늘 나갔나 모르겠다. 아 우주로 날라갔어. 돈을 잘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어휴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템플턴이 올바로 가는 길 정석으로 가는 길이 도대체 뭐냐 그죠? 이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행복 투자라고 행복 투자라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좋은 주식에 제대로 된 투자 기용을 가야 되는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죠? 평생 직업을 만들려는 거예요. 매일 단타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단타하다가 끝낼 겁니까? 정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돈이 보인다. 노후를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는 길인지 주식을 어떻게 사서 들고 가야 되는지 그죠? 이것이 여러분의 기업이 펀더멘탈을 기초해서 어떤 종목을 사서 내가 부자가 될지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의 방송 시간하고 그죠? 강의 40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초를 만들어주고 종목을 보는 분이 전문가님 아 이제 6개월이 되니까 차트만 봐도 종목이 보여요. 어제 저녁에 공부하면서 전문가님 이제 차트만 봐도 종목이 보여요. 신기합니다. 그러니 아이고 많이 깨달았네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종목이 보입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얼마나 더 사야 되는지 서서히 보입니다. 그죠? 그분이 계좌가 3,900 벌었나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까 어제 아 이제 종목이 보입니다. 전문가님 보여요? 네 3,900 벌고 있죠.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종목이 보여요. 이제 차트도 보이고 뭐가 보이니까 자신감이 생기네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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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